여러분 저 오늘 좀 떨려요. 청초한 만남 최초로 AI 아이돌이 왔거든요. 정동원씨가 개발한 국내 최초 AI 아이돌 하이틴 로맨스 남자 주인공처럼 청초하고 청순한 손님 모셔볼게요. JD1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별디님 청초하고 청순함도 가능한 신인 아이돌 JD1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초한 만남 국내 최초 AI 아이돌입니다. JD1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카메라를 향해서 우리 편하신 대로 그냥 저 흰색 카메라를 향해서 인사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제가 8시에 시작인데 8시 시작하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이 JD1님 언제 오나요? JD1님 언제 오나요? 질문해 주셨어요. 난초랑님께서 청량 아이돌 JD1 어서와요. 라고 해주셨고요. 또 이미숙님께서 웃을 때 너무 귀여워요. 라고 해주셨어요. 웃어주세요. 한 번만. 감사합니다. 이준영님께서 JD1님 반가워요. 볼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라고 해주셨고요. 또 윤명선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읽어주세요. 네 뮤직뱅크 끝나고 저녁은 먹었어요? JD1 뭐 먹었어요? 라고 말해주셨는데요. 저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저기 여의도 한강공원 가서 라면 하나 먹고 왔습니다. 네 그래도 여유 있게 잘 즐기다 오신 것 같아요. 네 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왔는데 좋더라고요. 엄청 그 뮤뱅 끝나고는 진짜 거의 약간 옷 갈아입고 조금 한숨 돌린다고 하면 바로 여기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쵸?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1406님께서 피부 하얗고 얼굴 작은 사람끼리 만나니까 빛이 난다요 빛이 나.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덕분에 칭찬을 같이 받았어요. 또 영희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정말 도자기 피부에 우유피 피부. 인간이 아닌 것 같아. 네. 인간이신가요? AI이시지 않나요? 그렇죠. 인간이. 정답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아니 장난입니다. 제가 그 세계관을 조금밖에 공부를 못해가지고 아마 모든 활동하면서 다 그랬었는데 공부를 하시고 오신 분들도 헷갈려하세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드 잘해주세요. K1272님께서 어제 개발자님 충주 행사하시고 늦게 들어갔을 텐데 밤에 보았나요? 아니면 아침에 보았나요? 새벽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조용히 있었습니다. 정동원님께서 개발자이시죠? 네. 저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렇구나. 잠 주무시는데 깨시진 않으셨어요? 네. 그냥 삼삭삭 소리가 들리길래 그냥 눈치껏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 좋아요. 신나라님께서 AI도 안경을 쓰나요? 안경알 없는 건가요? 안경알 있습니다. 오 네. 있어요. AI도 패션을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이현님께서 제이디원님 반가워요. 요즘 활동하더라 너무 힘들죠. 스케줄이 많아서 힘들진 않아요? 뭐 여기 개발자 정동원님께서 스케줄 많을 때는 이렇게 좀 하면 좋다. 팁 같은 거 주신 거 있나요? 잠을 일단 좀 틈틈이 많이 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잠을 틈틈이. 잠을 좀 많이 자고. 잠 안 주무시고 방금 한강에서 라면 드시고 오셨다고.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하게. 먹는 것도 중요하게. 춤추고 무대하다가 나오면 배가 많이 고프기 때문에. 네. 그럼요. 네. 든든이 배 채우고 왔으니까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2231님께서 며칠 전 박명수 라디오쇼에 나와서 명수 아저씨에게 혼나던데 제이디원 볼륨은 좀 안심되죠? 청하 선배님 라디오 올 때 기분 어땠나요? 네. 맞아요. 그때 명수 선배님이. 왜 이렇게 혼나셨어요? 아무래도 이상한 거 하지 말라고. 엄청 뭐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은 이제 처음 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되게 실제로 이렇게 뵈니까 너무 영광이고. 아유. 저도 영광입니다. 네. 너무 떨리네요. 편하게 있으셔도 됩니다. 저는 혼내지 않아요. 절대. 네. 자 그럼 23회를 나온 제이디원 신곡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선 신곡 발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신곡이 에러 405 제목부터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조금 오는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데뷔했을 때 첫 앨범으로 후에마이라는 완벽한 로봇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을 모르는 그런 의미를 가진 노래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로봇이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데 사람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알게 되면서 로봇한테 에러가 났다. 네. 그래서 에러 405라는 노래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점점 이렇게 감정이라는 게 생기는 중이네요. 로봇이. 맞아요. 이제 점점 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변해가고 있는. 깨어가고 있는. 맞습니다. 그 과정이군요. 지혜님께서 제이디원 사랑이란 감정을 오류로 인식했을 때 기분 어땠나요? 두려웠나요? 설렜나요? 매우 설렜습니다. 쿵쾅거리더라고요. 이게 근데 쿵쾅거린 건지 아니면 이게 고장이 난 건지 약간 헷갈리시기도 하셨겠어요. 근데 고장이 난 걸 고치고 싶진 않더라고요. 오. 그냥 그대로. 네. 너무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네. 정말요? 님께서 지난번에는 싱글 후에마이 제이디원의 자아를 찾는 과정이라면 이번엔 에러 405는 사랑을 찾는 과정이네요. 다음엔 뭘 찾고 싶으신가요? 다음에는 아마 다음 앨범부터는 점점 사람으로 가니까 아마 한 70, 80% 정도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된 상태. 로딩 중이네요. 지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좀 인간이 목표로 많이 삼고 인간이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로딩이 되었을까요? 지금은 딱 50%인 것 같아요. 50% 정도. 좋아요. 마이 드림 님께서 아이돌 하면서 퍼포먼스가 장난 아니던데 댄스 안무는 힘들지 않았나요? 제가 존경하는 유일한 10대입니다. 어쩜 그렇게 다재다능하세요. 사랑해요. 라고. 춤은 어떻게 또 언제부터 배우셨나요? 사실 제디원 준비를 한 게 2년 전부터 회사에서 이렇게 조금씩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안무 연습도 계속하면서 좀 발성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른 발성을 쓰고 이뤄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건 뭐였어요? 춤이 더 어려웠나요? 발성이 더 어려웠나요? 저는 발성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완전 180도 다른 발성을 쓰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1221 님께서 공부 안 한 별디가 역대급으로 이해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컬투 박명수 DJ님들 다 적응 못했거든요. 나름 잘 적응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맞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라디오 활동한 것 중에 제일 이해를 잘하고 계세요. 제일 편해요? 네. 맞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또 열심히 합니다.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에요. 네. 임진 님께서 와 별디 재능 발견 세계관 토크 1인자라고 칭찬 감사합니다. 여기 또 말씀해 주신 게 꺼미아 님께서 이번 신곡 기념으로 1위를 한다면 공약 걸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공약이 참 어렵잖아요. 생각하기. 생각해둔 거 있으세요? 공약이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긴 했는데. 저도 이런 질문이 늘상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 저한테 많은 분들이 라이브를 하는 아이돌, 라이브를 잘하는 가수로 이렇게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셔서 일을 한다면 시원하게 라이브 하면서 좀 멋있는 샤우팅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개발자님 창법으로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힘들더라고요. 해봤는데. 진짜요? 아 이게 완벽히 분리가 되어 있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참 달고나 님께서 개발자 정동원 님이 JD1을 개발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발성이라고 하셨거든요. 발성 바꾸는 게 제가 아까 여쭤봤었던 건데 완벽하게 지금은 적응을 하신 상태인가요? 네. 이제 왔다 갔다 계속 좀 그래도 수월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동원 님 또 행사도 하시고 또 이제 JD1도 님도 활동하시고 하다 보니까 창법이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도 잘 적응하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젤리아나 님께서 무대 하실 때 표정도 정말 예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표정 연습도 따로 하시나요? 아니요. 표정 연기는 자연스럽게 하면서 조금씩 무대를 계속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느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사실 표정 연습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거울 보고 표정 연습을 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약간 타고나셨다. 감사합니다. 정동원 님께서 설치를 하실 때 개발하실 때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동원 님과 JD4 님께서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완전 청춘 비디오 청춘 드라마 그 자체. JD4는 학교를 안 다니잖아요. 교복 입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도 봤거든요. 아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네. 이렇게 막 쏘리한 거를 막 넘어지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오류가 난 연출들이 많더라고요. 교복 입어보니까 아 이런 게 교복이구나. 태어나서 처음 입어봤거든요. 편했어요? 어 네. 뭐 핏도 좀. 나 그러면 마음에 들고? 네. 마음에 들고 괜찮더라고요. 오 다행입니다. 그럼 여기서 JD1의 신곡 에러 4055를 들어볼 건데요. 이 노래만의 매력 그리고 여기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 일단 가사에 집중을 해주시면 가사에 정말 이 컨셉에 맞는 뮤직비디오 이번 컨셉과 정말 맞는 가사들만 모아서 만든 곡이라서 가사가 정말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다 담고 있고 그리고 훅 부분에 좀 로봇 소리와 합쳐진 느낌으로 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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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반복이 여러 번 되거든요. 그쪽을 조금 포인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JD1에게 궁금한 것들 부탁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보내주세요. 샷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JD1의 에러 405 JD1의 에러 405 듣고 왔습니다. 오 데이라 데이라 여기가 진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양미양님께서 개발자가 교복 모델을 했으니 핏도 최고라고 해주셨는데 정동원님께서 언제 하셨다 그랬죠?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것 같아요. 와 저도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잘 어울리셔. 지금 다시 하셔도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어 언제든지 JD1님 다리가 워낙 기시니까 시켜주세요 여러분. 러브수채화님께서 에러 405 가사도 좋아. JD1 어떤 가사가 제일 좋아요? 아무래도 어딘가에 오류가 난 것 같아. 이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사람이 빨리 되고 싶기 때문에 오류가 나면 날수록 전 좋거든요. 사람이 완벽히 되면 혹시 세계관도 살짝 바뀌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금씩 바뀔 것 같은데 이제 사람이 되면서 정말 인간으로서 또 아이돌 세계에서 경쟁을 계속 하다가 이제 정말 하나의 아이돌 솔로 아이돌이 탄생을 했다라고 하고 싶어요. 아 스토리라인이 딱 정해져 있군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티뉴 중이시고 아직 스크립트를 완벽히 작성 중에 있는 거죠? 그럼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저희가 여기 K126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읽어주세요. 뮤비도 상콤달콤. 목소리도 완전 상콤. 과일을 잔뜩 먹은 것 같아요. 상콤상콤하시다고. 최희슬님께서 저희 엄마가 개발자님 팬이어서 대신 티켓팅해주고 팬카페 가입하고 하다 보니 친숙하네요. 노래도 많이 들어봤어요. 역시 좋네요. 히힛이라고. 아 그러니까요. 진짜 많은 분들께서 친숙하게 그래도 생각해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데뷔하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JD1님은. 네. 또 여기 김영록님께서 아까 뮤직뱅크에서 JD1 보고 왔는데 진짜 외모가 만찐남이더라고요. 남자 팬인데 진짜 오류날 뻔. 팬분들도 오류가 같이. 같이 오류가. 여기 2211님께서 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라이브로 한 소절 요청해도 될까요? JD1 목소리 너무 상큼해서 라이브로 듣고 싶어요. 오. 부담스럽지 않다면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러 405. 네네네. 헤이. 나를 사로잡은 기쁨 뭔데. 오. 어딘가에 오류가 난 것 같아. 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JD1에게 노래 관련된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도착을 했거든요. 제이투님께서 만약 올해 연말가요 시상식에서 다른 아이돌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면 어떤 아이돌 멤버와 어떤 무대를 꾸미고 싶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질문에 JD1님께서 미리 골라주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정말. 네. 저 청아화 크리스토퍼님의 When I Get Old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의외의 선곡이었어요. 놀랐어요. 저도 그때 이 노래 나왔을 때 일단 너무 저도 신선하게 좀 예상 못했던 곡이라서 정말 많이 듣기도 했었고 또 오늘 이렇게 뵌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노래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저는 뭔가 더 통통 튀고 댄스곡을 막 골라주실 줄 알았는데 다른 이제 정말 많잖아요. 오늘 만나 뵌 분들도 정말 많을 거고 뮤직뱅크에서 골라주셔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제가 영광입니다. 또 아가참치님께서 JD1은 올해 활동의 목표가 뭔가요? 응원 1위? 음방 1위? 글로벌 연말 시상식 참가? 어떤 것이든 응원합니다. 파이팅! 어떤 목표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음방에서 1위 해보고 싶어요. 음방에서 1위? 네. 1위도 해보고 싶지만 그 음방에서 이제 1위 하고 나면 앵콜로 라이브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진짜요? 그 진짜 완전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앵콜 라이브는 그렇죠. 완전 생 라이브죠. 완전 인스트만 있고 어떤 코러스도 없이 해야 되거든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해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 자신감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1위 시켜만 주신다면 멋있게 라이브 찢어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찢어주세요. 뭐든 찢으시네요. 만화도 찢고. 네. 이번에는 소리님의 질문입니다. JD1을 만든 개발자 정동원님의 명령으로 만약 트로트 오디션에 나가게 된다면 어떤 노래를 부를 건가요? 제일 좋아하는 트로트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역시 골라주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저 건물이 내 명이야 그 뒤쪽 더 단한 건물도 내 거야 의심하면 시작 못하는 거야 좀처럼 볼 수 없는 대세남 너무 신나는데요? 네. 승국이의 대세남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볼륨에서 트로트를 듣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신선하네요. 신선하죠. 너무 좋은데요? 이 노래 골라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아니죠. 개발자님 정동원 씨가 정동원 씨가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대세남처럼 이렇게 멋있다라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한 번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팬분들의 반응이 엄청 핫했군요. 맞습니다. 여기 또 7709 님께서 와 제이디원 그럼 승국이 님의 대세남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개발자님이 듣고 있다 생각하고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저 건물이 네 명이야 그 뒤쪽 커다란 건물도 내 거야 의심하면 시작 못하는 거야 좀처럼 볼 수 없는 대세남을 오우 대세남 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승국이 님과 친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요. 한 번도 만나뵙지 못하시네요. 이건 진짜 의외네요.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어요. 아니 여기 정동원 님의 영향력으로 임명웅 님, 영탁 님, 장민호 님 등등 다양한 트로트 가수분들과 친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승국이 님의 노래를 골라주셔서 저는 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저도 한 번 만나뵙고 싶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두 분이 콜라보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콘서트에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개발자 님이 개발자 님께서 제이디원의 개발자 정동원 님과 저의 공통점이 좀 있어요. 정말요? 네.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잖아요. 저랑 그 개발자 님 두 분 다 오디션이라면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씀 안 하시는지 아무래도 오디션이나 경쟁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아무래도 했다 보니까 조금 더 완벽한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압박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할 때 너무 공감이 가요. 혹시 개발자 님의 권위로 나가라 라고 하면 나가실 의향 있으신가요? 저요? 네. 막 상금도 어마어마하고 막 그렇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저희는 4부에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청하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오늘 청초한 만남에 오신 청량한 목소리 AI 아이돌 누구시죠? J.D.1 안녕하세요. J.D.1 당황했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이게 청초한 목소리를 AI가 내기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 아까 전에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질문이 어떤 거였죠? 질문이 이제 개발자님의 권유로 아 오디션을 나간다며? 네. 오디션에 나간다. 아무래도 와 오디션은 다시는 힘들 것 같아요. 다시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나가보셨잖아요. 다시는 이런 게 아닐 텐데. 최초일 텐데. 개발자님이 나갔을 때 힘듦과 그 어려웠던 것들이 저한테도 다 느껴져가지고 완전히 일체다 보니까 다시는 상기기 시키고 싶지 않다. 그 기억을.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도 안 하죠. 그죠. 네. 저도 죽어도 못합니다. 다시는. 네. 여기에 여기 5585님께서 청아님과 개발자님의 공통점 오디션 출신들 최고다. 그래서 동공지진 온 J.D.1 오디션 나갈 거예요. 아니 상금이 100억이래요. 만약에. 와. 그래도. 높. 동시에 한번 대답해볼까요? 아 동시에? 잠시만. 잠시만. 요즘 친구들이 너무 잘하잖아요. 네. 저 준비됐어요. 자. 하나 둘 셋. 노. 왜 안 하세요? AI라 버퍼링이 아니지. 아. 덜 됐나요? 아. 저는 사실. 예스. 오. 예스. 왜냐하면 이게 신인이기 때문에. 네네네. 뭔가를 가려서는 안 된다. 네. 가려서는 안 된다. 아. 근데 아까는 가리셨잖아요. 근데 왜 100억 주니까 안 가리신다고 말을 바꾸시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아. 진행을 갑자기. 알겠습니다. 여기 양미향님께서 오디션은 노노 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서. 이게 우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도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 그냥 멤버에만 살짝 껴있는 정도였는데. 우승을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럴 거면 노우를 외치자였거든요. 요즘 너무 잘하시니까. 맞아요. 요즘 또 데뷔하시는 분들 보면.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이 빨리빨리 데뷔하고 해서. 맞아요. 너무 잘하잖아요. 요즘은 또. 어렵죠. 네. 저는 열심히 청아하도록 하겠습니다. JD1님도 열심히 JD1 하자고요. 우리. 네. 이번에는 청춘한 만남 코너 속의 코너 진행해볼 건데요. JD1이 직접 추가할게요. 볼림리키. 질문에 딱 한마디로 답해주시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답변 듣고 나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버퍼링 걸리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대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발자님을 두고 BTS 정국을 롤모델로 삼은 우리 JD1. 정국과 정동원. 둘이 물에 빠진다면 누구부터 구할 건가요? 정동원. 약간 머뭇거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활동 때는 잠에서 깨어나 사람이 되는 컨셉으로 컴백할 생각이 있다는 JD1. AI 아이돌 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라디오 할 때. 라디오 할 때. 지금은 아니겠죠? 설마? 오늘 제외. 오늘 제외. 라디오 할 때.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CF 광고가 들어온다면 이건 꼭 하고 싶다. 혹은 개발자 정동원의 광고 중 빼앗고 싶은 것은? 교복 광고. 교복 광고. 자, 마지막 질문은 제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개발자 정동원님과 함께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 또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까요? 뮤지컬. 뮤지컬. 너무 잘 어울린다. 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질문부터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국 선배님과 우리 정동원 개발자님께서 이제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건가요? 라는 질문에 정동원이라고 해주셨어요. 뜸! 뜸을 들이셨습니다. 정말 정국 선배님을 정말 존경하고 너무 닮고 싶고 그런 선배님인데 정말 선배님이 혼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물에 띄어들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존경을 하는 선배님인데 아무래도 정동원씨가 없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을 테니까 네. 그러면 구할 수 없다. 이제 정동원님이 안 계시면 어차피 정국 선배님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먼저 구하고. 네. 알겠습니다. 또 여기 제이디원이 BTS처럼 글로벌 아이돌이 되더라도 볼륨엔 잊지 말고 와주셔야 한다고. 저는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정말 제가 편하게 오늘 해드렸으니까. 네. 꼭 와주셔야 돼요.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자 치즈님께서 BTS 정국님이 롤모델이라는 제이디원 영상 편지 한마디 해주세요. 정국님이 볼지도 모르잖아요. 갑자기. 이건 부모님한테 할 때 하는. 선배님 안녕하세요. 제이디원이라고 합니다. 선배님 정말 평소에 너무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정말 항상 존경하고 옆에서 응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랑 학교도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해서 항상 존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네. 밝은 별원님께서 정국 선배님의 어떤 부분이 가장 닮고 싶으신가요? 일단 솔로 활동을 저도 하다 보니까 같이 파트가 나눠져 있거나 이러면 그래도 조금은 수월할 텐데 혼자 모든 걸 다 춤이랑 노래랑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멋있잖아요. 정말 솔로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많이 보는데 정국 선배님이 핸드마이크로 춤까지 칼군무를 추시면서 완벽한 라이브를 하시는데 정말 너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저도 많이 보는데 너무 멋있죠. 네. 두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AI 아이돌 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라디오라고 해주셔서 제가 당황해서 지금은 아니죠? 라고 했는데 오늘 빼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세요? 일단 이렇게 오늘처럼 이런 콘셉트를 잘 이해를 해주시고 금방금방 이렇게 슬슬 이야기가 잘 나가는 적이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어떤 라디오를 가도 버퍼링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오늘은 너무 수월하게 진행이 잘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른 라디오는 정말 힘듭니다. 여기 5585님께서 라디오 활동 어렵다는 게 너무 웃기네요. 근데 어르신 DJ님들에게 세계관을 설명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세계관을 좀 설명드리기가 매번 맞아요. 같은 걸 또 반복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 이게 번거롭기도 하지만 이해를 또 못하시면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 드려야 되나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른 사람이 되기를 응원할게요. 빨리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늘님께서 라디오스타에서도 보니까 힘들어 보여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것도 라디오에 포함이 될까요? 어 그래도 그나마 방송은 괜찮아요. 아 방송은 괜찮아요? 네. 방송은 말이 꼬이면 한 번만 다시 가겠습니다가 되는데 라디오는 생방송이잖아요. 아 그렇죠. 편집이 잘 안 되니까. 네. 또 긴장을 엄청난 상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네. 생방송 토크가 좀 어렵겠네요. 여기 또 6712님께서 명수홍이 가끔 볼륨 들으시던데 선배님.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충분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양쪽이 다 어려울 것 같아요. DJ님도 어려우시고 네. 우리 JD1님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명수 선배님 되게 그래도 생각보다 잘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셨구나. 맞아요. 네.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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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요. 네. 제가 조금씩 알려드려가지고 여기 또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CF 광고가 들어온 다음에 이건 꼭 하고 싶다. 혹은 정동원의 광고 중에서 빼앗고 싶은 것은? 이런 질문에 교복 광고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여기 또 0900님께서 JD1 청량한 음료 광고 CF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광고주님들을 위해 어필해주세요. 근데 진짜 청량한 음료 광고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들어오시면 바로 하실 생각이? 아 저는 광고 들어오면 신인이기 때문에 뭐든 거르지 않고 뭐든 뭐든 거르지 않고 뭐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이런 부탁 진짜 저는 되게 받으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안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해주시고요. 아니면 패스 해주셔도 돼요. 여기 나랑 같이 마실래? 캬 하면서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뭔지 알죠?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패스하셔도 되고요. 아닙니다. 저 사전에 안된다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부탁 좀. 어? 대사가 어디? 네 나랑 같이 마실래? 나랑 같이 마실래? 네. 물 먹으면서 옆에 사람들이 웃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좋아요. 저 이러고 있을게요. 나랑 같이 마실래? 제가 음료 광고를 조금 해봐서 아는데 이 캬을 할 때 감독님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찍게 되실 테니까 미리 이게 너무 아 근데 어차피 학교 다니면 미성년자라서 상관은 없겠지만 그 나중에 성인돼서 찍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맥주랑 청랑한 음료 광고랑 그 약간 캬가 다르대요. 그걸 연구를 잘 해가시면 아 깊이가요? 네. 캬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찍으셨을 때 그 상대변 배우분은 되게 어려워하셨었어요. 네. 저도 되게 어려워했었고 그게 좀 키포인트입니다. 나중에 제이디 오늘 파이팅 팁을 알려드렸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여기 마지막 질문으로 가볼게요. 제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개발자 정동원님과 함께 도전하고 싶은 분야를 뮤지컬이라고 해주셨어요.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다양하게 정말 이것저것 음악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정동원 씨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 하면서 뮤지컬 무대도 조금씩 하고 했었는데 좀 욕심이 있어요. 저도 네. 아예 뮤지컬도 뮤지컬이지만 연기 욕심은 없으세요? 연기도 정동원 씨가 했었는데요.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출연하고 했었는데 개발자님이 정말 다재다능하시네요. 좀 뭘 많이 하고 살았더라고요. 든든하시겠어요. 뭐든 시작하실 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개발자님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한 번씩 해보고 싶은 밟아보고 싶은 이런 게 있어요. 충분히 금방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8855님께서 어떤 뮤지컬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뮤지컬 모차르트 곡을 콘서트 했을 때 제가 아니라 개발자님이 했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보다 오늘 조금 더 헷갈려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헷갈리네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 모차르트. 또 이지현님께서 좋아하는 뮤지컬 넘버 한 소절 오늘 부탁드리는 게 정말 많네요. 한 소절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황금별이라는 곡인데요. 뮤지컬 모차르트 넘버입니다. 짧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북두칠 성 빛나는 밤에 하늘을 봐 황금별이 떨어질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뮤지컬 창법 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개발자님의 창법 그리고 제이디원님의 창법 다 다르잖아요. 네. 너무 대단하십니다. 근데 아직 저도 도전하고 싶은 분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커리어라고 생각하고 계속 연습하고 새로운 걸 도전하고 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그 발라드 앨범 같은 것도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발라드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네. 발라드도 정말 좋아하고 평소에 제일 많이 부르는 장르가 또 발라드이기도 하고 이래서 발라드도 기대해 주시면 바로 깜짝으로 내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올해 1월 달에 나온 제이디원의 데뷔곡이죠. 제이디원의 후엠아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제이디원의 후엠아이 듣고 왔습니다. 여기 5971님께서 제이디원 볼륨의 유행어는 라브라브예요. 미리 죄송해요. 라브라브를 처음 들어봤는데 라브라브가 뭔가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혹시 라브라브 가능하면 보여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윤지성 오라버니와 코너가 있는데 오빠가 이제 만드신 애교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게스트분들이 나오시면 한 번씩 해달라고 하는 애교인데 라브라브 하면서 이제 막 하트를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미리. 네. 이건 지성 오빠예요. 근데 꼭 라브라브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우리 제이디원님의 스타일로 쿨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저 또 안 보고 있을게요. 와. 역대 라디오 중에 째릇는 라디오네요. 오늘. 죄송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둘, 셋. 라브라브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볼아트 해주시면서 라브라브.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정말 제가 인터뷰들은 잘하는데 부탁을 좀 많이 드려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도 신선했죠. 마지막에 어려운 게 있었네요. 네. 마지막에. 정말 죄송합니다. 네. 3704님께서 음료수에 이어서 교복 광고 멘트도 해주세요. 오빠랑 매점 갈래? 오빠랑 매점 갈래? 이건 제가 부탁드린 거 아닙니다. 오빠랑 매점 갈래?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은단비맘님께서 제이디원도 콘서트 계획 있나요? 혹시 언제쯤 할까요? 완전 인간화는 힘들까요? 콘서트는 제이디원이 아무래도 아직 1년도 채 안 된 신인이라서 그렇게 콘서트를 채울 만큼 인기가 있나 싶어가지고. 무슨 무슨 소리세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아마 하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게스트로 개발자님도 오시고 하면 되잖아요. 개발자님의 힘을 빌리면 그래도 조금은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언제쯤 가능할지 인간화는 완벽히 되는지가 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인간화되는 걸 굉장히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다음 앨범부터 쫙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그 세계관에서 조금 벗어나시길 바라요. 여기 에러 정동원님께서 제이디원 개발자 정동원 씨보다 본인이 좀 더 잘생겼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나요? 정동원 씨보다 키가 큰가요? 눈코입이 또렷한가요? 얼굴이 작은가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아 비슷한가요? 네. 약간 스타일만 좀 다르시고 약간 쌍둥이 느낌 아닌가요? 아니요. 근데 정동원 씨보다는 제가 잘생긴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어떤 부분이 좀 더 자신 있으세요?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네. 그분은 이제 그래도 저보다는 안 되지 않나 아 네. 정동원 씨 듣고 계신 정동원 씨 좀 속상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선 님께서 다음에 개발자님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개발자님한테 볼륨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정동원 씨도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좀 전해주세요. 정동원 씨도 아마 여기 올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영광이라고 바로 오실 것 같아요. 마지막 라브라브 빼고는 다 편했다고 꼭 좀 전해주시고요. 정동원 씨가 오셔도 라브라브를 하나요? 모르겠어요. 우리 청취자분이 청취자분께서 요청을 해주시면 시키는 거고 제가 시키진 않아가지고 네. 살짝 발을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제이디원 님께서 하셨으니까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편하게 오시면은 네. 제가 알아서 잘 패스해드릴게요.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이제 퇴근하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일단 너무 좀 재미있었어요. 시간이 되게 금방 간 것 같고 오늘 너무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잘 얘기해 주셔서 너무 편안하게 재밌게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들러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